한국조폐공사가 창립 70주년이래 내가 한국조폐공사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알려줄게 한국조폐공사 컴스코 신뢰가니까 니들 만나지 한국조폐공사 컴스코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본 직업속 천원에서 오만원 모두 어디에서 만드는지 아니 국내에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여권과 우표 너의 신분증까지 행복한 세상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컴스코 행복한 세상 맘에 착 달라붙는 모바일 상품권까지 한국조폐공사 컴스코 신뢰가니까 니들 만나지 한국조폐공사 컴스코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본 시대를 앞장서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업 한국조폐공사 어때? 한국조폐공사 매력이 장난 아니지?